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외적의 개념, 그리고 크기, 방향 등의 내용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외적과 행렬식에서부터 외적의 성질, 그리고 벡터의 삼중적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적과 행렬식입니다. A 성분과 B 성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외적 B를 이번에는 행렬식으로 구해보자는 건데요. 제가 만약에 벡터 A의 성분을 두 번째 행, 벡터 B의 성분을 세 번째 행에다가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외적의 첫 번째 성분이 있죠. 이 A2B3-A3B2라는 이 첫 번째 성분이요. 어떤 행렬의 행렬식이냐.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박스친 이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요. 조금 감이 오실 텐데요. 자, 일행에다가 벡터들을 편의상 써줄 겁니다. 어떤 벡터들이냐면 I라는 벡터는 100, J는 010, K는 001이라는 벡터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을 구한다라고 해볼 겁니다. 자, 연인수 전개 떠올리시죠? 연인수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을 떠올릴 건데요. 자, 연인수 전개 계속 해보겠습니다. J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 플러스 2제곱 곱하기 1행과 2열을 제거한 행렬의 행렬식. 기억나시나요? 이런 걸 소행렬식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역시 3 곱하기 3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K 곱하기, K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 플러스 3제곱 곱하기 1행과 3열을 제거한 행렬의 행렬식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놀라운 게 뭐냐.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나타낸 부분들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I를 곱했다라는 건 I가 100이니까 이렇게 결국 써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형광펜친 부분은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J, 0,1,0이랑 곱하면 두 번째 성분이 완성이 될 거고 분홍색으로 형광펜친 부분도 계산해보면 실제로 세 번째 성분과 같기 때문에 0,0,1과 곱하면 세 번째 성분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벡터의 외적을 행렬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1행에다가 I, J, K라는 벡터를 집어넣고 2행에다가 왼쪽에 있는 벡터인 A, 3행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벡터인 B를 집어넣은 다음에 행렬식을 구하듯이 계산하면 된다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방법은요, 장점이 많습니다. 아니, 선생님 딱 봐도 이 방법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의 장점은요, 결국 행렬식의 각종 성질들을 벡터의 외적에 적용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식의 성질로부터 외적의 여러 성질을 유도해낼 수도 있고요. 다른 개념을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행렬식의 장점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외적의 몇 가지 성질을 정리해보면서 행렬식의 성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성질인데요. A외적 B는 B외적 A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행렬식의 성질로부터 당연히 성립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왼쪽에 있는 벡터를 행렬식으로 쓰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벡터를 행렬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두 개를 보면 행을 순서를 바꾼 기본 행렬산을 적용한 행렬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는 게 행렬식의 중요한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자, A외적 A는 실제로 0벡터가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도 행렬식의 성질로부터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한 후 더한 다른 기본 행렬산을 적용하면 행렬식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한 행렬식의 중요한 성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삼행이 0, 0, 0이 되기 때문에 여인수 전개를 하면 그냥 0벡터라는 걸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외적 A가 0벡터라는 것을 행렬식의 성질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A외적 A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요. 외적의 크기 공식 생각나시죠? A의 크기 곱하기 A의 크기 곱하기 sin세타인데 두 개가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세타가 0이에요. 그런데 sin0이 0이니까 외적의 크기가 0이죠.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밖에도 이러한 성질들, 많은 성질들을 행렬식으로부터 증명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성질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벡터의 삼중적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도 행렬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의 삼중적이라는 건요. 외적과 내적이 섞여있는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A외적 B에다가 C를 내적하는 건데요. 이건 당연히 내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자, 이것을 행렬식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뭐냐면 외적하는 벡터를 2행과 3행에다가 성분을 쓰고요. 내적해주는 C벡터의 성분을 1행에다 써서 행렬식을 구하면 이 삼중적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내적한 결과물이니까 실수가 되는 거겠죠. 자, 이 공식이 성립하는 이유를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외적 B를 제가 계산했다고 하면 이 보라색으로 형광펜친 부분에 행렬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C라는 벡터에다가 이 A외적 B를 내적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C1 곱하기 보라색 성분이 될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게 바로 내적이니까요. 자, 그럼 C2 곱하기 두 번째 성분 그리고 C3 곱하기 세 번째 성분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외적의 세 번째 성분 말이죠. 자,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 행렬에 1행을 가지고 여인수 전개를 하면요. 이런 꼴이 나온다라는 것을 조금만 계산을 해보셔도 바로 유도될 수 있어요. 따라서 삼중적을 이러한 행렬의 행렬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유도해봤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삼중적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중적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삼중적의 값은 실제로 평행육면체의 부피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값이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번 유도해보도록 할게요. 자, A벡터, B벡터, C벡터가 공간상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세 개를 변으로 하는 이웃 변으로 하는 평행육면체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외적 B는요.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수직인 방향이에요. 자, 여기다가 C라는 벡터를 내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떠오르시나요? 자, 한 벡터의 종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길이 곱하기 전체의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길이에 결국 나머지 벡터의 크기를 곱하면 된다. 따라서 파란색 형광펜 길이에다가 빨간색 형광펜 길이를 곱한 게 바로 이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란색 길이는요. 평행육면체의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 길이는요. A외적 B의 크기인데요. A외적 B의 크기는 밑면, 즉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따라서 부피가 된다라는 걸 간단하게 유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제 영상에서 기획한 벡터 영상은 이 영상이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